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라디오 벙커원 역사교과서 TF 국가란 무엇인가 시즌2 성공회계 교수 하종강의 노동과 국가 이부 2016년 1월 18일 관련 강의 4개가 배정된 순서를 보니까요 앞에 두 개는 비교해 오리엔테이션 같은 기초 교양을 쌓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뒤에 갈수록 나오는 순서로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다음에 두 강의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모이기 전에 제가 그냥 딴 얘기 하나 하려고 넣습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냉장고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모텔감에 있는 작은 냉장고가 그래서 거기 김치 담가서 넣어놨다가 도시락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너무 행복하다 막 자랑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김치가 얼마나 맛있게 담가졌다고 꼭 여기서 식사하라고 해서 여기서 식사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식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직 구내식당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병원에 몇 년 전에 며칠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려신 분이 들어오시더니 간병인하고 수다를 하세요 그런데 아마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지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과장님이 식권 한 장을 주더랍니다 청소 잘했다고 그래서 병원 식당 가서 식권 내고 밥을 타먹고 있는데 영양사가 와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밥 말하고 그랬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 병원 식당은 거의 대부분 직영이 아니고 외주 위탁입니다 식당 전문 경영회사가 다 위탁받아 운영하잖아요 그 영양사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병원하고 계약할 때 당신 같은 영역회사 직원들은 식수인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 누가 여기서 밥 먹으려고 그랬냐고 수입이 답했다는 겁니다 나도 식권 냈습니다 식권통에 보시면 물에 젖은 식권이 한 장 있는데 그게 내가 낸 식권이요 그리고 먹다가 그냥 목에서 메서 나왔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워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다행히 노동조합 위원장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담당자가 바뀐 모양이네 식식거리고 화가 나서 가서 대판 싸우고 바로 해결했어요 그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공짜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 병원은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해결된 겁니다 그게 그나마 그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거의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비정규 정말 비인간적인 고용계약입니다 한 시청 앞에서 환경미원들 파업할 때 제가 가서 길바닥에서 노동법 교육을 그냥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바닥이 색깔이 좀 다른 이유는요 길바닥인데도 거기가 강사 자리라고 뭘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다 이날 시민대표 몇 분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항의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마 누가 보냈나 싶기도 하긴 한데 아니 길거리에 새기 넘치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청소 안 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에서 월급 받은 사람들 아니요 아니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면서 권리 주장하든지 그래야지 엄청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한 30분을 듣고만 있어요 설명해봐요 소용도 없고 하루 이틀 나가는 일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프랑스, 파리, 환경미원, 노동자 이 두 달 파업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서 항의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다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렸어요 그런데 프랑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의뢰 그렇게 해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파업하는 노동자를 비난하지 않고 노동자가 파업하게 만든 경영자들 비난합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불순해서 파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노동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파업을 불순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 최후의 선택인데 임금 다 포기하고 해고 구속 가고 하는 게 파업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빌리 엘리어트 가끔 소개하는 영화죠 영국 영화입니다 광부들이 파업을 하다가 한 광부가 아들을 데리고 런던의 왕립 발리학교 면제업숨을 보러 오잖아요 오디션 다 끝나고 강당을 나가려고 할 때 그 학교의 교장쯤 되는 사람이 그 학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팝에서 콕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한국 교장 선생님 중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프랑스 영화입니다 줄리 델피가 출연 감독을 맡았었죠 딸이 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엄마와는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으로 길을 맡겼다고 딸이 불평하니까 엄마가 야단칩니다 여긴 미국이 아니야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한 건 천박한 자본지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노동도 이해하지 못하면 저 무식한 놈이다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영화 속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 두 개만 따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중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30년쯤 살다 온 홍사 선생님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를 한 단어의 부류로 표현하잖아요 아시죠? 뭡니까? 똘레랑스입니다 요즘 이 개념 모르면 논술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12월 초에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인데 프랑스에서 일하는데 한 한국인 동료가 한국 스타일로 추가 근무하고 야근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인 동료가 그랬대 우리 노동자 힘들게 싸워 쟁취한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는 아마 내가 그렇게 일하면 한 명이 실직하게 된다는 노조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 이게 대중의 정서인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 같지는 않아요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쓰는 작가 노조가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그냥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작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영화 배우들이 영화제에 한 명도 탐석하지 않은 거예요 웬토스 밀러입니다 프리즈 브레이크의 주인공이 우리가 별명 하나 지어준 배우죠 뭡니까? 석고필입니다 나는 작가들 지지합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작가들 훨씬 더 열악하죠 최고운 작가 사건입니다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얻을 수 없을까요? 시나리오 작가가 이웃집 방문에 써붙였던 이 메모 쪽지가 결국 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거의 굶어죬 상태로 발견됐잖아요 물론 몸에 지병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작가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작가 노조가 파업을 했더니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작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무슨 청년 영화상 시상식에 한 명도 안 나오더라 레드카펫이 텅 비고 행사가 그날 취소되더라 장동건, 유아인, 전지현, 김혜수 이런 대스타들이 그 작가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더라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으로부터 손깍질 당하는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노동운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 사회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공의 대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성공의 대학교 노동대학을 16년 전에 설립했는데 노동아카데미로 3년 전에 명칭을 변경했고요 제가 학장을 맡고 있어서 이럴 때 의무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에 곧 개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 학기 커리큘럼이에요 김수생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커리큘럼 짜면서 아예 김수생 교수님을 추모하는 학기로 짰습니다 자본론을 우리 품 안에 해서 막 시즌 강의를 다섯 개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올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 학기 분위기가 모든 강의를 거의 정치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기 끝날 때도 출석률이 저하가 안 되고 질문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틀어박혀서 막 시즌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번 학기 강사진을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이제 저는 성공의 대학교에 와서 노동대학 학장을 맡아라 그러신 분이 신양복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틀 지금 밤을 새고 오늘이 발인인데 제가 거길 못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익산에서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오느라고 계속 지금 코가 막히고 있는 이유가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걔가 빈소를 계속 이틀 동안 지키면서 거기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하나 꼭 맡아야 돼 그래서 섭외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물론 제가 이제 강의 하나 정도는 꼭 합니다 학기마다 한홍국 교수 당연히 해야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김도준 교수 한국사의 문제를 가자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학자죠 최근에 김창남 교수 노차사 출신의 음악전공 교수잖아요 우리 문화컨텐츠과의 신방과 교수입니다 두 개만 하라고 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박예은실 씨가 아마 기본소득 강의 켜주실 거고 이분은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성공의 대학교 노동대학에서는 노동대학 일을 보시던 직원이었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강사로 초빙한 겁니다 김찬호 교수님 자녀교육 문제나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신 분입니까 정윤수 교수 스포츠 평론가로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회 문제를 계급적으로 봅니까 깜짝 놀라죠 이 사람 강의들 야 사람이 문화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분은 약간 두 개 정도 부탁드려 보려고 그래요 박준성 선생 노동운동사 이 사람 따라갈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 졸업여행을 항상 이분과 같이 다니면서 두 개 정도 강의를 이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확정된 분은 대략 이 정도고요 제가 그래서 영업 잠깐 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천균수사를 하자면 장학금이 있는데 우린 장학금 신청자에게 안 준 적이 없어요 그 정도 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애선 노동대학은 돈이 없어서 수업 못 드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연락하십시오 제가 SNS에 마지막에 홍보할 게 다 짜여지면 세계 14회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이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난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국내 총생산 액수로 따져서 세계 14번째입니다 추락해서 14번째입니다 참여정부 때 10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220개쯤 되는 나라 중에 14번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노동문제를 이해하는 줄은 우리가 140이 바깥이에요 한국이 520 국가 중 가장 이래가 힘들어 3위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칠레 다음이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 구조조건점이 부족하고 노동교육 전형하지 않고 노동자라는 단어조차 혐오하고 노동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은 가장 많고 팝은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고 지금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쯤 되는 나라 중에서 이러한 현상들 중에 하나라도 있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저런 현상 중에 한 개도 없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데 우리는 모든 현상이 집약적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구박하는 나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아주 이상한 불균형이 한국사에 생겼을까 세계 유일할 정도로 지금까지 현상을 설명했고 남은 시간 동안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한 역사발전 과정이 우리가 매우 달랐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조선사의 모순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 손으로 법과 제도를 잘 뜯어 거쳐서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와 대한민국 이 사이에 일제식민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대 민주공화제 및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사회에 형성되는 과정이 역사에 생략되어버린 거죠 본래는 이 두 계급이 막 논쟁을 벌이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면서 이 앞집산하고 갑론을 박하면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왜 양반 상놈 차별합니까 이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신문제도 없앱시다 이런 요구가 제기되면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급제도의 이익을 누렸던 기득권 세력 양반 계급은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다 특권을 그냥 내줬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저항과 방해를 탄압을 했을 겁니다 작은 제도부터 큰 제도까지 사회 제도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들이 막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깨닫는 과정이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조선역사 막을 내린 겁니다 우리 조선역사가 어떻게 막을 내렸습니까 밀실에서 도장 짓고 끝났어요 그냥 양반 한 명도 바뀌지 않은 채 사회 지체가 이만큼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식민사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도덕성이 훼손되는 식민의 모순들이 해방의 동시에 극복이 돼요 식민의 사회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주로 출세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분이 그들이 장악합니다 동족을 많이 배신할수록 크게 출세합니다 그랬다가 해방되면서 바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방에 여진 분단으로 그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해방이 돼서 바로 잡으라고 할 때 분단 뒤에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로 칠일파된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도덕성을 상실한 식민의 협력설이 권력의 핵심을 계속 장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식민지 보육자와 그 가족들이 해방 뒤에도 집권에 성공해 근대화와 경제 개발과 언론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주역을 계속 담당한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세요 이런 역사가 다른 나라에 있었나? 없습니다 이건 독일 외신에 얼마 전 올라온 사진인데요 독일의 한 시민단체가 집혈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길가 카페에서 맥주 마치던 노인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버이나 비슷한 사람인 거죠 그 단체를 나치직 경례로 조롱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가서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한 3년까지 살 수 있어요 독일은 이미 나치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끝난 거예요 다시는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돼 이 범죄 집단은 온갖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극 소품으로 필요해서 나치 군복을 구하는 전화를 여기저기 하잖아요 경찰이 바로 찾아옵니다 왜 필요합니까? 조사합니다 독일은 어떤 시민단체도 SH나 약장 사용하지 못합니다 스킨에 대해 줄임말을 할 수 있으니까 신나치주의자들 이미 역사적으로 그 심판이 끝난 세력에 대해서는 다시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갖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나치가 독일을 지배할 때 그 동맹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한 사람들이 친일파들입니다 우린 그 뒤에 해방이 됐고 전쟁이 터졌다가 끝났고 전공교체가 몇 번 있었는데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핵심의 그 세력들이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행정 이건 외국 정치학을 잡을 때 아주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 거죠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육참총장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전 밀지에게 훈장받은 골수 친일파들이었어요 프랑스가 인권에서 상징인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나치 협력자를 몇 명쯤 사용 판결합니까 최소한 7천명 최대 1만 명 정도 사용 판결합니다 물론 다 집행하진 않아요 대략 그중에 10% 정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프랑스만 했습니까 독일도 했죠 폴란도도 했죠 중국도 했죠 하다못해 일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끝난 뒤에 처형당한 그 궁극주의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야스꾼입니다 우리만 안 한 거예요 일제대 7.1 경찰 9자위 노릇한 조선사람이 7,500명이랍니다 해방는데 대부분 감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천명 정도가 경찰로 들어와요 우리 초대 경찰 국군의 85% 정도가 친일 경력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창설된 경찰이나 군대는 없습니다 인간극장 다큐멘터리에서 1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13명 남매 중에 맏딸이 그 몇 달 뒤에 해풍달 드라마 연기자로 데뷔하잖아요 누구예요? 남보라입니다 남보라 동생들입니다 소원이 뭐니? 물어봤습니다 곰돌이 인형이요? 개인 컴퓨터 한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친일 바 제거요? 라고 답했습니다 얘가 책을 좀 많이 읽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따옴표가 없는 이유는요 얘가 앞에 참 아이다운 소원도 하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얘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게 보이는데 이 선을 넘지 못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역사 교과서 논란은 제가 볼 땐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자 이겁니다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 엄청 히트한 영화들입니다 거의 최대 관객 돈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들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보이죠? 소재가 다 분단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 전혀 없는 정서입니다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분단성은 한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이게 20살 때 제 모습입니다 74년 11월달 첫 번째 데모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3일 동안 결단을 못 내렸어요 너무 두려워서 솔직히 그런데 잡혀가고 감옥 가는 것보다 절 더 망설이게 한 건 뭐냐면요 제가 20년 가까이 갖고 온 꿈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가문의 꿈이에요 그런데 혼자의 꿈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일가 친척이 다 모일 때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러면 올라가는 하시감도 네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돼 어릴 때부터 저 학교들에게 전부 다 가진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3일 동안 제가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지도 않고 친구들만으로 할 말도 없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만 겨우 갔다 오고 씻지도 않고 입을 쓰고 뭉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고 닫으십니다 이렇게 3일째 됐던 아침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밥을 푸시면서 중학교에 다닌 여동생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빠가 하는 고민의 내용을 예민한 줄 모른다 너도 모르겠지 그렇지만 가족으로서 오빠를 보면서 야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자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우린 그 정도까지 이해하자 가족으로서 그런데 그동안 엄마가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잖아 그렇게 가르친 애미로서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예민한 걸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지 못하고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저를 보지 못한 제 동생한테 제 동생한테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예민한 걸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동안 개로하는 아들 모습 보면 엄마가 내린 결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며칠 뒤에 등사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밤새 등사해서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 이 임무를 그때는 복사기도 없고 뭐 이런 시대니까 새벽에 라면 박스에 담아가지고 담을 넘어 들어갔고 10시 반쯤에 동을 떴고 저녁에 잡혔습니다 정보가가 사무소 대공으로 넘기죠 대공수사관은 좀 분위기 다르잖아요 우린 간접점 형사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변호인 영화 보시면 계시면 거기 곽도민 배우가 대공수사관으로 나오잖아요 비슷한 분위기예요 저도 무슨 무슨 상사 이런 간판이 붙은 건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대공수사 사무실은 다 무역회사로 위장을 해놓고요 수사관들끼리 호칭도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자기를 간접 잡는 형사라고 소개한 대공수사관이 대학 1학년 20살짜리 저를 무릎 꿇려 앉혀놓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하중강 이제부터 고생 좀 하지 그게 좋은 곳에 나옵니다 그건 제 얘기예요 북한 언제 갔다 왔어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갔다 왔잖아 날짜가 언제냐고 아니 1학년 20살짜리가 그냥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유진원법 철폐하라고 몇 번 외치고 위물 몇 장 끓이고 잡혀온 겁니다 대뜸 북한 언제 갔다가 다 그칩니다 다른 수사관이 옆에서 거듭니다 생각나겠냐 생각나게 좀 도와줘야지 고문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 운동권은 절대 겪지 않는 일이에요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 운동권만 겪는 일입니다 그럼 대학교 1학년째를 이렇게 했으니 나머지 활동 경력 짱짱한 재하 인사들 얼마나 당했겠어요 이게 인혁당 재벌인사건 재판 모습입니다 이건 75년도 대학교 2학년 때 터진 사건이에요 제 삶에 큰 분기점이 된 사건이죠 여러분 대구가 가장 지금 보수적인 지역이죠 본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에요 한국 근대현대사에서 대구 지역 별명이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페티스부르그였습니다 해방 고무렵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후보와 조봉환 후보가 맞붙은 선거가 있었잖아요 조봉환 후보가 지금 말로 하면 운덕권 후보입니다 진보당에 전국에서 그 온갖 부정석건을 치르면서 이승만이 70%쯤 조봉환이 30%쯤 득표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조봉환이 70% 이승만이 30% 정도 득표했어요 대구가 본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봉환 씨가 대구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5.16 군사 구태타가 터지고 나와서 군인들이 전국 불순 분자를 3천 명을 연행했습니다 지금 치면 여기 몇 명이 연행당했을 겁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2천 명이 연행됐어요 전국에 3천 명을 잡아갔는데 대구 지역에서만 2천 명이 잡혔어요 본래 대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걸 대구 지역 진보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TK 출신 계속 우대해주면서 몇 십 년 만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어요 대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진보 인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한참 돼 중앙정부로 잡혀있다는 게 밝혀졌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 만에 사형 판결이 확정됐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용수가 60명 정도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인권사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어떤 나라로 분류됩니까 잠재적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이때 어떻게 했나요 8명은 사형 판결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바로 집행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왼쪽 위에 계신 분이 경교고 수학교사였을 거예요 학교 교사 신문사 기자 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상해 판결은 받았지만 재판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면회는 지켜주겠지 2년 동안 직계 가족조차 한 번도 면회가 안 됐어요 그런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재판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면회가 되겠지 우리 면회하면서 격려해 줍시다 위로해 줍시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교조소에 모였다가 이미 집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시신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때 시신을 경찰이 탈취해서 화장실로 바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과거에서 규명활동을 통해서 왜 그랬습니까 고문의 흔적이 너무 심하게 시신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함세용 신부님이 이수병 씨 시신 딱 한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쩌다가 그 시신은 발뒤꿈치가 절반이 없어져 버렸고 손톱 발돌리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신을 빼돌린다 연락을 받고 신부들 몇 명이 달려와서 연구차를 막았습니다 이게 아마 홍재동 근처 어디쯤이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경찰이 크레인까지 동원해 시신들을 빼돌렸고 저 왼쪽에 보이는 신부님이 그걸 저지하려고 크레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온몸에 골졸상을 입었어요 대수를 받았지만 결국 장행이 되셔서 이때부터 지팡이를 입고 다니십니다 누굽니까 민정현 신부님이에요 제가 지난주 광화문 저녁에 하는 미사 있잖아요 시국미사에서 만났어요 민정현 신부님 내가 요즘 강의할 때 그때 저지하러 가셨던 사진 요새도 씁니다 그런 사진이 있어? 못 봤어 나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모르시더라고요 나온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젊었던데요 세파게 젊었지 내가 그때는 젊었지 그때 내가 한참 얘기했는데 평생 이렇게 사신 겁니다 40년 안에 무자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 40년 뒤에 무자 판결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8명을 하루아침에 죽인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정보가 바늘 끝만큼은 피해를 안 입었어요 아니면 문명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박정천 예약일 때 보세요 한 명이 죽어도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8명을 죽였는데 이만큼도 그 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빨갱이라는 죄명을 씌웠거든요 그러면 국민 정사가 용납하는 겁니다 우린 분단 국가사 남북이 대치한 특별한 상황이잖아 불순 세력은 처단해야지 용납하는 정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한 권력은 모든 저항 세력을 모든 양심 세력을 모든 민주화 운동 세력을 빨갱이로 간단히 제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가 크고 보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41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간첩단 사건 52년 만에 무죄 사형당하고 나서 39년 만에 무죄 35년 만에 12명 전원 무죄 이게 우리에겐 간단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많은 일가 친척이 이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건 1월 14일 날 최근에 올라온 뉴스잖아요 빨갱이 핏줄이 48년 굴레 벗었는데 이렇게 허무할까요 캠브리드학 교수였던 부부가 한국인 부부가 허버드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고 신변정의하로 귀국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잖아요 그때 딸이었던 사람입니다 48년인데 무죄라고 그랬는데 그게 허무하냐 나중에 대통령했던 한 사람도 사형선고를 했던 나라인데 한국이 그러니까 부패한 집권 세력은 분단상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주를 훼손하고 기법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보다 몇 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 노동운동이 전혀 겪지 않는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산 SJ매너 회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경찰이 아닙니다 영역회사가 동원한 말하자면 영역 깡패들입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컨택터스 영역경비회사 홈페이지가 한국 합법적인 깡패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경찰이 아니라 그때 폭행당한 노동운동자들입니다 SJ매너 회사인데요 안산의 회사예요 제가 촛불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세월호 대규모 추모제가 열렸던 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한 상가에서 민주로청 쫓기 입은 노동자가 인사를 외우고 어디세요? SJM입니다 그냥 목이 콱 메웠어요 이런 일을 당한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세월호 사건을 당한 겁니다 안산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을 자행한 영역회사 이사가 당시 언론과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노동운동하는 노동자들은 불순 세력이라는 비난의 사람들에게 받아져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국 세월을 떼어져면 사명감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인 겁니다 다른 나라가 전혀 없는 방패와 세파이로 무장한 영역 세파이바 방패 안전화로 무장한 영역 소화기를 난사하고 있는 영역 영역이 던진 도레마자 피 흘리는 조합원 도레마자 심하게 찢어진 눈이 2001년 효종사건입니다 울산 효종사건이에요 영역의 수행 각종 무기들 이런 걸 다 들고 왔습니다 이놈들이 그런데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요? 그때 금속노조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게 금속의 자부심이에요 학생들이 집회할 때 경찰이 병력이 오면 이때 금속이 좀 와야 되는데 조직은 상당히 힘들어졌지만 이 싸움에서 이겨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다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이놈들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런 칼이 먼저겠습니까? 노동자의 세파이프가 먼저겠습니까? 한국 노동운동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엔 그를 거의 볼 수 없는 극우 보조 정치성이 이렇게 형성된 거죠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지난 시간 인문학 수준 노동운동의 혐오감 등은 식민지 분단 군사정부 등 세계 유일하게 배국된 자본주의원까지 만드는 비정상 현상인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다른 나라가 볼 때 이게 중도 우파의 아주 보수적인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다른 나라 학자가 여기 있어서 한심했을 겁니다 아니 그 대학생 노동문제를 강의한다는 교수 가게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곳에 와서 저 정도밖에 강의를 못하나 한심했을 겁니다 제가 강의 전체를 통틀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요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 정도 톤입니다 지금 제가 사회주의 3인지도 말하지 않았고 오늘 강의 복자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이건 보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사회가 과격한 줄 알아 워낙 사회가 보수화되어 있으니까 극우 보수화된 사회니까 보수 과잉의 사회에 오른쪽 끝에 가 있으니까 이걸 좀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보자 가운데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면 이게 좌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성 씨 같은 정치인이 한국 역사 90%가 좌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른쪽 끝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현 경제학학, 차기 경제학생이 마주 앉아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요 모든 걸로 다 계약지로 뽑아 한국계 다시 뜨게 하라 그러니까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고 아무리 시카고 학파라고 해도 한국 학자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희망적인 내용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한국사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이다 아주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이런 책들은 누가 쓴 책들일까요? 제가 쓴 책들입니다 전국의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제 이름이잖아요 존경하지 않고 좋아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종강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예 종강파티에 포스트잇에 사진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제목이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직장인 자식 노동자라 깨닫고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산업혁명 이후 삼병의 소활동이 계속됐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삼병의 역사는 결국 다양한 노동자 세척기 노동자배 참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국사회 없이 같은 파괴로 변화하고 있고요 다만 중세 근대 넘은 자본주의 과정이 식민지 분단, 군사정부도 왜곡된 바람에 그런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수십 년 늦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동조합이 다른 나라보다 거의 한 100년 늦게 생긴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노동조합 볼까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석사 박사가 만든 노동조합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전부 석사 박사 노동조합들이고요 이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원 박사입니다 한 명도 외의 없이 노동조합 회의할 때 앉아서 김박사, 이박사 이러면 저희예요 제가 예전에 명동에 있는 외국계 IT기업 한국지사의 노동조합이 손이 뜰 때 방문을 했더니 노동조합원 수십 명이 전원 토익 만점이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 직원들도 영어로 얘기합니다 다 영어 이름 사용하면서 이런 노조가 한국에 수십 개나 있는데 지금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내가 박사학위 받고 연구소에 취업하면 노동조합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연봉이 거기서 결정되고 연구성과의 평가 방식이 다 거기서 논의가 될 거야 이거 아는 학생이 몇몇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 학생들은 다 배워서 미리 준비하는 걸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노동조합은 왼쪽에 앉은 황덕승 박사가 설립을 주됐거든요 이 사람 84년도에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입니다 학력고사 1등을 했어도 그의 삶이 노동조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죠 아나운서 PD 기자 전부 언론도 좋아본 드리잖아요 안 얼굴 보이죠 손석 계십니다 팝에 앞장섰다가 구속됐습니다 감옥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 나중에 딴 사람 보여주고 싶으면 스마트폰 들어가서 해맑은 손석 끼치며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였으니까 이분이 그나마 그만큼 하고 있는 거죠 학대는 명백하게 있지만 MBC가 파업할 때 가서 보니까 아나운서 열심히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아나운서가 된 사람들이 뭐가 쉬워 파업하겠습니까 권력의 납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공정방송하고 싶다 노동자 깃발을 모여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영상 생략하고요 제 수업시간에 MBC 노동주부들이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왼쪽에 모자 쓴 사람이 노동자 부연장이었던 신정스피드인데 놀라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세시봉 다 이분 작품입니다 그 옆 사람은 아마존의 눈물감독입니다 무한도전 김태엽 PD 열심히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파업할 때는 꼬지대했지만 끝나고 복귀할 때는 깔끔하게 복귀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KBS 노동주합도 파업했잖아요 우리 권력의 납팥으로 살 수 없다 회사가 다음 날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걸 해도 좀 부끄러워하면서 합니다 아휴 내가 먹고 살려니까 회사 지시를 받고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구나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하면서 이걸 굴욕감을 느끼며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죄책감질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반사회적 행위이고 인력사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인지 전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지하철 사고 터졌습니다 경영진이 지시했어요 기자들에게 지하철 사고를 크게 키워서 세월호 사건 덮어라 실제 그렇게 보도가 다 나갔습니다 우리가 본 뉴스는 다 그 뉴스들이에요 이런 경영자 밑에 일할 수 없다 KBS 노동자들 사장 출근 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출근한 사장차 위에 가서 막 누워버린 거죠 이 사람 20년 KBS 다닌 사람입니다 며칠 뒤에 사장이 바뀌긴 합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오지만 그래와요 청소년 천연 대학 쓰는 미래에서 선택하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노동운동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한국사회 다양한 노동운동들의 모습인데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 당이 노동운동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만 노동운동 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탤런트가 돼도 예술가 무용수가 되어도 영환이 되어도 다 노동운동가 만나게 됩니다 백화점 서비스 노동자가 되어도 외제하장 아티스트를 해도 고가의 명품 파는 노동자가 되어도 펜스 후드점 같은 피자 같은 곳에 일을 해도 다 노동운동가 만나게 되죠 병원에 취업해도 은행원이 되어도 출판사에 들어가도 항공사에 조종사 스티어디스가 되어도 노동운동 하게 됩니다 조종사 노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론부터 듣습니까 연봉 1억이 넘는다면서요 한 3억쯤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스티어디스한테 한 남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이날 지금 보니까 상당한 미모이신데요 그 정도 미모에 그 연봉 받고 행복하게 사시지 왜 노동운동 하십니까 징급 다 포기하고 스티디 가서 답하기를 우리는 웃음판 로봇은 아니거든요 이야기하다가 목이 매더라고 석사 박사가 되어도 언론인이 되어도 교사가 되어도 공무원한테도 다 노동조합 노동운동가 만나게 됩니다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걸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사람에게 그런 게 중요해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다른 나라가 이런 교육도 한다고 그랬죠 한국 시작됐습니다 광주교육청이 만든 한국 최초의 노동교육 교제입니다 내용 충실한 편이에요 교사용 교제인데 학생용 교제도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우 교육감이 있을 때 민주시민인 과목을 만들었고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왼쪽부터 초등학교 3,4학년용, 5,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교육, 중학생 교과서인데 이게 교과서가 다 10단원씩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두 단원씩은 전부 노동단원입니다 그 노동단원 지필에는 저도 참여했어요 경기도 지역 학교들에서는 이 과목을 개설하고 이 교과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학교가 조금씩 많아지다가 언젠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바꿀 것이고 그러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노동교육하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가 50년 또는 100년 전에 시작한 우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자는 우리 아빠다 라고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소수지만 노동자는 미래의 나다라고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소수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학생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중에 하나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아지는가 이게 문제이지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노동문제도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기준형 노동자라고 합니다 교사 공무원들의 임금 비상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기 오신 분도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이 퇴사할 때 자기 자식을 대신 입사시켜달라고 요구해 죽일 놈들 이렇게 흥분하죠 여러분들만이 한국 노동은 지나치게 투쟁적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은 국민의 공복,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시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 학률과 스펙이 낮은 비정은 정규직하면 우선 정규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최재인금 만에 인상하면 영세사업장의 도산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영업의 유력과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왜 다 내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틀린 주장들입니다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건 옳은 주장들이 아니에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반쪽만 공부한 무식한 학자이거나 알면서 비겁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런 주장의 보고서를 쓰는 학자들은요 지금 대기업부터 수억씩 프로젝트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장사건들이지 진정한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미국도 이런 주장의 학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한국은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제 대학 수업 내용은 한 학기 동안 이런 주장들에 비해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노벨상 등을 받은 각종 이론으로 반박하고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학기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워낙 이 생각 속에 찌들어 살았으니까 제가 작년에 황감 넘었어요 제 나이에 걸맞은 썰렁한 농담으로 이걸 비유하면요 이런 주장들은 일리가 있으나 삼사가 없는 주장들입니다 얕은 시기 믿지 마세요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왜 이게 옳지 않을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명리학을 재해석을 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툴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지도체이구나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강원의 명리 운명을 잃다 식신이 뭡니까 차 먹는가 아 명리학 싶구나 도서 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내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론이야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자 이제 중요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찬, 그리고 주진문 메이앤?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숫자로 태어나 비웜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부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도 노르웨이 세금도 많이 받지 않나요? 여보 세금대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48%까지 내고 굉장히 높다 48? 48? 네 그런데 보통 중간 사람들은 30%이고 돈 많이 안 버는 사람은 세금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30% 내는 사람들은 거의 불병이 없고 아주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병이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럼 세금 그렇게 내고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교육기 다 무료예요 대학교까지 교육기 다 무료이고 치료 병원 다 무료예요 다 무료예요? 무슨 병이든? 감기라면 조금 내야 돼요 왜냐하면 감기는 치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바쁜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생각하면 어떤 큰 병도 어떤 암이나 이런 것들도 나라에서 다? 병원에서 30년 있어야 된다 하면 30년 동차로 병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얼굴이 되게 여유로워 그러게요 안 좋은데 1등이니까 아 부럽다 노르웨에서는 인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뭐 출근 학교 가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부모님의 부양을 해야 하고 자녀의 교육비를 내야 하고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에서는 이런 거 다 무료이니까 돈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필요 없고 학벌 같은 것도 없어요 유럽 나라도 이런 제도 도입할 때 우리보다 경제가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하면 돼요 대학까지 무상교육한 나라들의 대학 진학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0% 입학하기 어렵지 않고 등록금을 다 내주는데 대학에 가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학에 가지 않고 노동자의 삶을 선택해도 인간다운 삶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초등학생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금지하냐면요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 자기 자녀가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취약통교사가 오더랍니다 거기 경고문이 써있더라는 거예요 귀대계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끼우치면 학교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교육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독일은 아예 사교육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의 부모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꼴찌하라고 하루 종일 아빠가 직접 가르쳐서 보냈어요 독일의 알파벳 아베체대 담임교사가 며칠 전화해서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도독한 일 하셨습니까 당신 아이만 100미터 달리기 50미터 앞에서 뛰게 하고 싶었습니까 걔를 평생 그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경쟁하도록 만들고 싶습니까 걔가 혼자 알고 있다고 많이 건방지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져서 그 인격 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왜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않냐고 부끄럽더라는 거죠 영국도 선행학습은 커닝보다 더 부도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절대 미리 배우지 마라 비겁하다 그건 프랑스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알파벳 구구단을 가르치잖아요 유치원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럼 어느 나라의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어느 나라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 말만 안 해도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노동 문제가 해결돼요 교육 문제가 해결돼요 교육 문제는 절대 단독으로 해결 안 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대로 받는 사회가 돼야 해결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걱정만 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생활비 중에 사회 교육비만 없어도 얼마나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갖기 위한 노력이 사회를 올바로 변화시키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 걸려요 빨리 안 됩니다 장관진 교수님께서 이 책 속표지에 쓴 글이 있죠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200년 100년 50년 걸립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뀔 때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회에서 누군가 계속 오랜 개건 동안 활동하고 싸웠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사이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깨닫고 눈앞에 이익만 보지 않고 미래의 꿈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노예 제도가 철폐 때 200년이 걸렸다는 건데 노예 제도 철폐에 일생을 걸고 싸운 사람 중에 그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노력이 쌓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노예 제도가 실패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무관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의 노력을 해야 하는가 어떤 방향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명백한 거예요 그거는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굉장히 어두운 시대니까 우리가 불행한 시기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사회가 바뀔까요 이런 질문을 학생들도 노동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에 환갑 지났다고 그랬죠 제가 환갑 되고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바뀐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이 강의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잡혀가서 물고문다 할까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숨어서 하지 않고 잡혀갈 걱정하지 않고 막 촬영까지 해가면서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사회가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너무 당할 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같은 놀이 계속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겁니다 송곳에 그런 대사도 나와요 마지막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법 없을 때도 노조했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노동법 공부했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하진 않잖아 여기까지는 왔다고 우리가 1800년대 유럽에서 노동자 두 명이 술집에 모이는 것도 불법이던 시절 일곱 살짜리를 하루 14시간 일을 시켜도 그게 고용의 자유이던 시절 그런 시절부터 피 흘려가면서 만든 법이야 노동법이 누가? 당신 같은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못하고 주는 주는 대로 못 받는 인간들 세상에 걸림돌 같은 인간들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회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걸림돌처럼 아니 저놈들은 맨날 시키면 지하에 모여가지 뭐 하는거죠 저놈들은 그러나 이렇게 걸림돌처럼 보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그런 신념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의는 벙커원 어플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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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